다니엘 다니엘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원의 강다니엘입니다 다니엘씨 스피드한 퀴즈를 낼건데요 바로바로 3초안에 답변해야돼요 시작 맥도날드 롯데리아 하리보 왕꿈트리 계란말이 계란두라이 물냉 비냉 탕수 부먹 찍먹 와 굉장히 확고하시네요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실래요? 저는 좋아하는 음식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단정한 식자면 구운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구운 고기 뭔가 물에 빠진 고기 절인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좋아해서 일단 저는 괜히 별명이 강고기가 아니잖아요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5초 카운트를 할테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5 4 밤의 족발 음 뭐 네 틀린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혹시 기대되는 셰프님은 있으시죠? 기대되는 셰프님은 저 개인적으로 샘킴 셰프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라더스가 있어요 킴킴 브라더스라고 레이먼 킴 셰프님이랑 샘킴 셰프님이랑 두 분이 되게 뭐랬죠? 약간 양식 좋아하는데 그런 스타일로 되게 맛있게 잘 하신 걸 봐가지고 기대가 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샘킴 셰프님은 지금 1위라고 하시니까 기대되네요 아 맞아요 연속으로 계속 1위를 하고 너무 기대되네요 그래서 나오게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희 앵량호가 좀 좀 미숙한 점 일단 사과드리고 싶고요 사과드리고 싶고요 정말 네 그래도 이렇게 솔직히 이런 엄청난 셰프님들을 같은 자리에서 해주신 요리까지 먹을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밤 9시 30분 냉장고를 부탁해 워너원 구구단편 본방사수를 부탁해요 I miss you I miss you